26. 배가 부르면 맛있고 없는 것이 다 사라지고, 정을 통한 뒤에는 남녀의 구별마저 없어진다. 그러므로 늘 뒤에 뉘우치고 깨닫는 마음으로 어리석음과 어지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행동에 잘못이 없을 것이다. 27. 높은 벼슬자리에 있을지라도 마음은 자연과 함께해야 하고, 자연에 묻혀서 살아갈지라도 나란일에 뜻을 두어야만 한다. 28. 세상을 살면서 공만 세우려고 하지 마라. 허물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곧 공이다. 베풀고 그 덕에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라. 원망을 쌓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덕이다. 30. 가슴을 졸이면서 부지런히 사는 것은 미덕이나, 너무 심하면 마음을 바르고 즐겁게 할 수 없다. 맑고 깨끗이 살아가는 것은 훌륭한 기품이지만, 지나치면 사람을 돕고 사물을 이롭게 할 수 없다. 30. 일이 막히고 기세가 꺾인 사람은 마땅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공을 이루고 일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로를 생각해야 한다. 31. 부귀한 집안은 너그러워야 하지만, 오히려 이웃을 시기하고 깎아내린다. 이는 부귀해도 가난하고 천한 것이니, 어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31. 낮은 곳에 있어봐야 높은 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어둠 속에 있어봐야 밝은 곳이 드러난다는 것을 안다. 32. 고요히 지낸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 수고로운 줄 알고, 침묵을 지킨 뒤에야 말이 많은 것이 시끄러운 줄 안다. 33. 공명과 부귀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면 곧 범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도덕과 인의를 지키려는 마음을 버리면 비로소 성인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 34. 가지려는 욕심이 마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이다. 35. 음악과 여색이 도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밝은 것이 도를 가리는 울타리이다. 35.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인생의 길은 험하기 그지없다.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면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곳에 이르면 적당히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36. 소인에게 엄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렵고, 군자에게 공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예절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37. 차라리 총명함을 버리고 순박하게 살며, 바른 기운을 조금 천지에 돌려줘야 한다. 38. 차라리 화려함을 버리고 담백하게 살며, 깨끗한 이름을 조금 세상에 남겨야 한다. 39. 악마를 물리치려면 먼저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 40. 마음이 가라앉으면 온갖 악마가 순순히 물러난다. 41. 사나운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기운을 다스려라. 41. 기운이 안정되면 사나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39. 제자를 가르칠 때는 처녀를 키우듯이 하여, 출입은 엄하고 사귐은 삼가도록 해야 한다. 41. 만약 한 번이라도 그릇된 사람과 어울리면 좋은 밭에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것 같으니, 죽는 날까지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어렵다. 42. 욕망을 쫓는 일이 즐겁다고 잠시라도 맛보지 마라. 43. 한 번 맛보면 이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만다. 44. 이치를 따르는 일이 어렵다고 조금 물러서지 마라. 45. 한 번 물러서면 곧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멀어진다. 45. 한 번 사귄 45. 한 번 후에 49. 한 번 몇 번 45. 한 번 46. 깊은 45. 한 번